끝났고 심사를 해서 상품이 나무라 배상, 나무라 금상, 은상, 나무라 인기상, 또 뭐 쿠쿠, 고급 믹스, 헤어드라이, 다리미, 매직, 뭐, 손목식의 청와대에서 준 거래요. 그 다음에 뭐, 50인치 테레비, 또 이거 뭐야, 콜레스테레일, 뭐, 개선제, 이런 저 화장품이 많네. 이게 뭐야, 정원수도 주나?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지금 순서를 정하는 동안에 초대 가수 몇 분 모시고 한 곡씩 간단히 듣고 지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즘 타양의 봄이란 노래로 아이덴TV를 통해서 데뷔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 총각 가수 최성원 분을 모시고 타양의 봄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고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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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새 봄이 오면 돌아갔다고 아내와 약속될 것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이대만은 되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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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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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